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루트 계정이 아니라 우리가 마스터 계정으로 임명한 SBSST, 얘로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자, 일단 얘는 끄고 자, 루트로 들어가 볼게요. SBS123414 잘 들어가시죠? 자, 저는 이제 막을 거예요. 루트 접속을 막겠습니다. 여기 들어가서 SSH에 SSHD 홈픽 들어가서 SBS123414 들어가서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 ESC 누르고 슬래시 누르고서 퍼밋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. 엔터를 치면은 여기 나오죠. 여기서 주석을 해제하신 다음에 요거를 NO! 허용하지 않겠다. 그 다음에 끄세요.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요건 하셔야죠. 자, 이제 해볼게요. 요 루트로 접속하는 거 SBS123414 하면은 안 돼요. 액세스 디나인드 뜨는 거 보이시죠? 당연히 얘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. 네. 자 됐습니다. 예루살로